지금 개인 촬영 중인데요 이제 첫 촬영했는데 합성 장면이라고 할지 좀 더 촬영을 해봐야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나왔다 하트 약간 뭔가 고개를 많이 썼어요 아 이렇게 보면 뭐 군둥 가면 이제 하는 재밌고 있는데 되게 더워요 안에도 조명이 있고 비밀도 조명이 들여가지고 더운데 원래 저 감독님이랑 어버스테티 이렇게 찍었었는데 근데 되게 오래 촬영할 거 아니야? 근데 이번에 빨리 빨리 촬영하는 걸 보니 제가 투어를 하면서 많이 들어 왔나 봅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영업편 딱 같은 게 더 하는 거 같아요 조명들이 되게 힘들질 거 같아요 더운데 잘 나오고 있으니까 더 화이팅해야죠 저는 저는 이런 세트에서 찍고 있습니다 아하이! 한 번 이런 음악 한 번 이런 음악 이런 음악 유리입니다 유리의 음악 거울에서 거울에서 촬영 중인데요 멋있게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비싼 카메라들이 그리고 그리고 쩔어떼서 또 카메라들이 많이 컸네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랄까 반대되는 나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요 완전 지쳐 있을게요 네 아 지금 지금 뭐 희한한 거 타고 촬영했는데요 되게 노리동 노리기고 뭐 다른 그런 느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처음 해보는 사랑입니다 오 처음 해본 거 되게 많네요 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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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남지 않았어요 네 네 네 네 네 파이팅 끝났다 수정하자 I want to be a rock star. I want to be a rock star. I want it all mine. I want to be rich. I want to be the king. I want to go win.